우리가 지난 토요일날에 고 장현순 장노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식구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신데요 고 황금천 목사님 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73년도에 장노 임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의 나이가 그때 30대 중반쯤 되십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면서 이분의 와이프가 되시는 이현숙 권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분 때문에 우리 홍성께 왔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적지 않게 이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근 되시는 장현순 장노님 소천하시면서 이 부부의 그간의 삶의 스토리들을 아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장노님은 정말 존경할 분 인품, 신앙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섬세하고 따스한 마음을 참 많이 기억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부활산에 모시면서 토요일날 위로의 배를 전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그간의 사랑과 존경을 유족들에게 대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반추와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그네로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보배롭고 귀한 산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 신령한 집으로 또 제사장으로 반전이 역사죠 나그네의 서롱과 눈물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황홀한 그런 부류심이 아니겠습니까 장현수 장노님의 그 인생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바로 부도를 맞았던 시점이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당 짓기 전 예전 예배당의 어떤 부분에 건축을 하셨을 때에 한참 성전건축하는데 장노님의 그 건축업 사업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너무나 힘들어서 매우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황금천 목사님의 자부 대신 오선자 권사님께 직접 들었는데요 황금천 목사님이 늘 안타까워 여기셨대요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은 안되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기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냐 몇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정직해서 주일성수화 할 거 다 하고 철저하게 성도의 삶을 지켰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남긴 인생의 유산 장례식 가운데에 참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분의 삶을 존경했고 또 이 부부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등록한 많은 성도들의 열매들 또 그분의 두 아드님이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셨죠 흥미로운 것은 두 아드님 둘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 분은 보수교단의 목사님 또 한 분은 진보교단의 목사님 같은 아들이지만 신학사상의 다른 그러니까 이런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처럼 성도는 시련을 겪을 수 있겠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먼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저는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사와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도 형통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낙심하는 상황만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시련, 서름, 혹은 배척, 혹은 외로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귀한 자들이 되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계시고요 아멘할 때까지 밤새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장들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10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11절부터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초대 교회 상황을 돌아갔을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하에 많은 비방과 배척을 실제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로마인들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아, 쟤네들은 모여서 비밀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어머나 그들은 뭔가 무슨 사륙을 하는 그런 잘못된 집단임이 틀림없어라는 오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타키투스와 같은 그런 분들은 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증오를 받고 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정확히 맞죠 악행한다라고 비방을 받고 있었어 크리스찬들이 또 스웨토니우스라는 분은 그들은 소설, 성경을 빗댄 것인데요 혹은 위험한 미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로마인들에게 미신이었죠 그들에게 영향받은 그런 부류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큰 오해를 받고 있었고 범주자 취급을 받았죠 그럼 베드로는 이러한 세속사회에서 어떻게 성도가 처신해야 될지를 이제 10절, 11절, 1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은 이 세속사회에서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에 갖춰야 될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성결한 삶이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선행의 삶입니다 다시 따라해 주실까요? 내면의 성결한 삶, 외적인 선행의 삶 시작 내면의 성결한 삶, 외적인 선행의 삶 그것으로 로마 제국을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다시 내면의 성결한 삶을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중요한 어떤 주제의 전환에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거류민이자 나그네 잠깐 왔다 사라지는 여행객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거슬러 싸우다 이 싸우다라는 표현은 군사 작전을 하듯 영혼을 망가뜨리는 모든 시도들을 뜻합니다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 육체의 정욕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 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이고요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영혼이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영혼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또 서로 사랑이 넘치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감격과 사랑을 누가 망가뜨리냐면 바로 우리 내면 안에 거하는 정욕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란 이 히라버 용법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뭐 마시고 싶다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 욕구의 실현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배척하고 배우자도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모르는 그저 나만 위해 나의 교만, 또 나의 욕구, 나의 야심 나만을 위한 욕구들을 뜻하죠 결국 나 중심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감격은 쉽게 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쉽게 오해로 변질된다는 거죠 결국은 진짜 대적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진짜 대적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거하는 자기 중심적 성향의 욕구들이 진짜 대적이란 사실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2장 11절의 표현들을 베드로 전서 곳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로마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세속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내려면 바로 외적으로는 선행의 삶을 힘쓸 것을 말합니다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서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등을 대표한 로마 세력들은 성도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해서 보게 해서 오시는 날에 여기서 오시는 날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즉 회개하든 혹은 하나님께 증개를 받든 너희들의 선행을 통해 그것을 촉발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면의 선결한 삶 그리고 외적인 선행의 삶 선결과 선행의 삶 이 두 가지 바퀴가 결국 세족사위를 이길 낙은액의 비책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묵상을 해놓고는 다시 베드로 전서의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내면의 선결한 삶과 또 외적인 선행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린 다시 문맥을 곱씹어 보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해법을 제시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선결한 삶을 살기 위해 또 외적인 선행의 삶을 살기 위해 나그네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다음 게 따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 시작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바로 구절이에요 구절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서름과 시련이 가득한 나그네인데 악행한다고 비방받는 나그네인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에선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네 가지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별로 감흥이 오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어서 제가 이거를 느끼기까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네 가지 정체성은 구약에 있는 두 군데 구절에서 발원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추리국기 19장 5절과 6절이고요 또 왕관 2사의 43장 말씀인데요 자 추리국기 19장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신해산에 백성들을 초대했죠 홍해를 가로지르고 만나를 먹이고 그리고 신해산 앞에 딱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개명, 십개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가 무얼 보고 나그네들에게 말한 것입니까? 신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또 한 가지 2사에서 43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자 보세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 이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에 있던 바로 그 부자를 역시 베드로가 따왔습니다 결국 사도베드로가 최리국기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약의 나그네 쓸 성도들이 나그네는 성도들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모두 다 범죄에 사로잡혀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진정한 참된 언약의 수혜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있는 그 엄청난 언약들을 신약의 나그네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나그네들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모든 신령한 약속들을 재산으로 받은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백성들인거지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수저를 물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수저를 물고 예수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입술에 하늘수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하십시오 시작 당신의 입술에 하늘수저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라 아멘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나는 택한 받은 족속입니다 라고 시작 나는 택한 받은 족속입니다 자신을 향해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감탄하죠 10절은 역시 호세하서 호세하서를 인용한 구절인데요 즉 호세하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 애를 낳게 했고 애가 태어나면서 난 넌 내 백성 아니야 난 널 극률여기지 않을 거야 심판의 표로 삼지만 그러나 결국 호세하서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내 백성 내가 다시 나를 내 극률로 그렇게 후대하리라고 약속하시죠 베드로는 호세하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른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포 네 가지 정체성 대칸족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스페셜한 백성 이 정체성과 또한 이 제국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야 될 내면의 성결한 삶 외적인 선행의 삶 이제 새로운 정체성과 내면의 삶과 외적인 선행의 삶을 함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나그네의 서름을 받으며 힘들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 고자영선 노님도 그렇게 심실하게 사는 부도도 맞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그네의 서름으로 힘들어 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더 충분히 묵상하고 그 놀라운 사실은 묵상함을 통해서 나그네의 서름을 기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또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장사전에서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면 베드로저서 1장부터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실현 이전에 하나님의 나를 이미 택하셨다는 사실이 먼저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실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 대로 역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현을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현 때문에 서름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그 실현을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삶과 연관이죠 또한 만약 관계의 문제로 고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 문제이든 혹은 자녀와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든 고통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선포를 듣습니다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 지난주에 제사장은 다리 놓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를 놓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모아 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관계로 고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사장이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관계 가운데 아픔을 겪어도 우린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상대의 편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자가 될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인간관계 아픔들 다 토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넌 그럼에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의 제사장적 축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비록 다위 집장에서 사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혹은 다위 집장에서 심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서 선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나그네의 관객의 서름이 아니라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황홀한 감격을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다른 이들의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의 제사는 저렇게 많이 증식되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는가 라고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성경님은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나의 특별한 소유인데 네가 나의 재산인데 네가 나의 거주할 집인데 네가 나의 거할 성전인데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을 깨닫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의 성취와 상관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죠 너는 내 아들의 피와 맞바꾼 특별한 나의 보물 일한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내면화 시켜서 혹시나 나그네의 어떠한 부정적 상념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앞에 머물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때로는 상처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이 팩트가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엎드리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 성도들처럼 콜로세움의 맹수에 그러한 의하여 죽임당하고 직전이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한 미소로 밝게 주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무리 나그네의 고통을 경제할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날마다 기뻄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또 담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엽사는 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기뻐하십시오라고 합시다 시작 새로운 정체성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결국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내면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는 외적으로도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열매들을 잘 풍성하게 맺으셨는지 세계는 두 가지의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지난 주일날에 우리 섬기미들 마을장님들 우리 전제성도들에게는 참 죄송한데요 우리 목양자들과 함께 본당에 모여서 우리 섬기미들과 함께 우리 성찬식을 가졌죠 모여서 성찬식을 한 것이 벌써 거의 2년 만에 2년 만에 성찬식에 이번에 테마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한영원 목양에로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과 한영원 목양의 대상은 바로 저와 우리 장노님들이 먼저였습니다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또 목양에 헌신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하고 함께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졌죠 성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내면이 정결해지는 그런 어떤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던 것을 보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우리의 내면의 삶의 이 부분들 우리가 새롭게 지은 받은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이 이것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외적인 그러한 선행의 삶과 연관해서는 저희 교회적으로는 선물과 같은 어떤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더 잘하라는 어떤 채찍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 고 이동혁 원사님이 남기신 유지를 이제는 피니쉬 라인까지 밟도록 이제는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었냐면 지난주쯤에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단 기관진 기독신문의 한 기자님이 저희 교회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목민센터를 취재하고 싶다고 혹시 그게 건물이냐고 건물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다른 교회 다 똑같이 다 하는데요 그렇게 취재에 응할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간곡하게 여러 가지로 부탁을 했었죠 제가 우리 몇몇 장도님들과 상의하면서 우리 장도님들이 좋은 일이 한번 응하지요 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취재에 응했습니다 많이 조사를 해오셨더라고요 이 기자님께서 그러면서 장수대업부터 시작해서 연탄배달 또 우리 전통시장 섬김 등등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서 사진을 좀 받아가셨는데 기독신문이 이번 주 화요일날 받아보니까 한 명 전체를 저희 교회로 도배를 하셨더라고요 기사가 나가니까 지인들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고향되기보다는 굉장히 그런 어떤 숙제를 못했던 느낌들이 더 많이 들었어요 어떤 숙제요? 고의도용 의사에 남기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그분들 오고 갈 데 없는 어르신들 모아서 천국 갈 때까지 예배드리도록 하게 하십시오라고 헌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군선교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선교 앞장서시고 또 많은 그런 고아들 입양했던 그러한 삶의 유지를 많이 받는다고는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러나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숙제못함이 더 많이 들어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날 이 저녁 기자님이 제일 먼저 제게 인터넷으로 나온 기사를 보내주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그 기자님 말이 뭐냐면 제가 교회 방문하고 감탄했습니다 좋은 목회 현장은 취재하는 데 언제나 큰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코로나를 마무리하고 위드 코로나 1단계로 들어가면서 아 이 두 가지 키워드구나 키워드 하나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한 영혼 목양 저와 우리 장노님들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묵민센터로 분류해야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의 어떤 기말고사의 과제를 제가 2년간 작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출한 그리고 제출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중간적 평가가이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벌 거예요 너희 정말로 성교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너희들 정말로 선행으로 진심어린 선행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계속해서 두 가지의 관찰로 우리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완주하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품으십시오 우리가 택한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여 그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사실을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성령에서 확인함을 통하셔서 나그네의 이삼 기쁨과 승리로 아름답게 그렇게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칭찬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아버지에는 채찍을 그렇게 당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인하여 고개 숙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로 인하여 우리 주 앞에 감사할 때가 있나이다 주님 열매를 맺으신 건 주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우리가 모든 이보다 더 수고하기로 결단하오나 우리가 아니오 오직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시련과 서름을 겪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태큼받은 족속의 왕과 전체사장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송축하나이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적인 피곤함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은 무엇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영감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